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저는 교회에서 주로. 그러셨구나. 그럼 광화문 근처에도 못 가보셨죠. 네. 전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근처에서는요. 광화문에서는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네. 뉴스를 통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모인 학생들하고 학생들도 모였어요? 어떤 집회였습니까? 어제 21개 자사고 학교의 학부모들과 재학생들 대략 한 21개 학교에 5천여 명 주최 측 재산입니다. 5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학교에 주시는 학생인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 절차다라고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렇죠. 학생들까지 목소리를 낸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지난주에 광화문에 학생들까지 모여서 반대를 했느냐 이번 주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 때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처분을 또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려하고 다시 기회를 줄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전주에 상상고 같은 데가 이번 주 결론 나는 거죠. 이미 전부 교육청에서는 이 상상고는 자사고 취소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청에다 올렸어요. 요청을 했어요. 교육부가 이걸 오케이 해야 최종 결정이 나는 건데 그 오케이 를 오케이니 아니냐를 이번 주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경위고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지정 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 8곳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개개의 자사고 별로 폐지니 아니냐를 심사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일괄 폐지시켜버리자. 자사고 특목과 합쳐가지고 일괄 폐지시켜버리자라는 제안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나왔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전국 19대 이상 성인 9215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4%의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 및 위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그렇죠. 자사고뿐만 아니고요. 특목고까지 합쳐서예요.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잘 모르겠다. 어떻게 나왔어요? 찬성 의견이 51% 반대 의견이 37.4%로 14%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보 보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교육 문제라서 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폐지 찬성이 절반을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축소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2번은 폐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축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찬성이 43% 지금보다 한 8%포인트가량 낮았었는데 찬성 의견은 8%가 높아졌고요. 반대 의견은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2017년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때는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찬성 의견은 53%로 비슷했고 반대 의견이 한 10%포인트 작았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또 그만큼 높게 나타났습니다. 2년 전. 그럼 2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폐지 찬성은 비슷하지만 반대는 늘어난 거네요. 반대는 또 늘어났고요. 또 두 달 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또 찬성은 비슷한데 반대는 비슷한데 찬성 의견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거 다른 것보다 지역별로 좀 보고 싶어요. 지역별로 어떻게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서울이 41.5% 반대 찬성이 물론 10%포인트 높았습니다. 폐지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사고 반대가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 경기 인천이 41.1%가 폐지 반대 찬성이 49%. 아무래도 향열이 높은 어른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광주 전라 또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폐지 찬성이 59.6% 55.3%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완전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 정리 조사 가죠. 문재인 대통령 7월 3주차 국정생 평가인데요. 긍정평가 51.8% 부정평가 43.1% 긍정평가는 4%포인트 늘어났고요. 부정평가는 4.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1월 3주차 52%를 기록한 이후에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지난주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전주에 51.3까지 올라갔다가 47.8로 지난주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했었는데 지금 일본의 조치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51.8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던 지지난주 51.3%까지 올랐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러네요. 처음에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또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그 전주대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었는데 일본의 대응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 또 일부 방송 후지tv에서는 문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그리고 아까 강성 토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대사 우리 주일 대사 초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상 이 굉장히 무례한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또 일부 한국 보수 언론에서 일본 호판 기사가 굉장히 왜곡된 채로 나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양새 불매운동 그다음에 일본에 가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들이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5일 동안 조사했는데 5일 연속 굉장히 드물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민주당 42.2 한국당 27.1 정의당 8.7 바른미래당 5.0 우리공화당 2.4 민주평화당 1.6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3.6%포인트 올랐고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일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번 주 여론 빠르게 훑어봤네요.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댓글쇼에서 네. 그렇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5만 4,612명의 통할 시도에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고로 차는 95% 신뢰수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